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하튼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슬프다는 예비신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드레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남친이 깜짝 놀라며 나한테 하는 말 와 미친 야 너 머리통 졸라 카네 이 순간 마음이 팍 식었습니다 원제 촬영 드레스 셀렉 갔는데 남친이 한 말에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신부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며칠 전 지난주였죠 촬영 드레스 셀렉을 갔는데 남친이 저한테 했던 말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아니 자존감 다 파괴되고 자괴감까지 들어가지고 너무 큰 고민이 되니까 그러려봐요 사실 제가요 모태통통이에요 살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몸 여기저기에 군살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다른 시기도 아니고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 시작과 동시에 운동 다이어트 오지게 했죠 진짜 초단기간에 거의 14키로 정도를 훅 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빼고 드레스 투어를 갔을 때도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 이정도면 됐겠지 뭐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드레스를 입어보니까 왠지 그래요 만족이 안되는거야 아무래도 여기서 한 3키로 4키로 정도만 더 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었죠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저번주에 남친이랑 촬영 드레스 셀렉을 갔는데 이때 드레스샵 실장님도 그랬고 플래너도 그랬고 다들 어머 신부님 여기서 살 더 빼면 안되겠어요 자꾸 이런 소리를 반복하더라구요 그래도 뭐 이때는 그냥 아 그래요? 예 알겠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무엇보다 다들 똑같은 소리만 반복을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머리에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지? 이런 의문이 맴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응? 왜요?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그냥 다들 아 그냥 제가 봤을 때 더 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그냥 뻔한 소리만 하길래 그냥 또 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냥 저 혼잣말처럼 물론 남친도 들리게끔 그거 참 되게 이상하다 다들 왜 저런 소리를 하지? 왜 살을 더 빼지 말라고 하는 거야? 대충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남친이 야 너 정말 몰라? 거울 봤잖아 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냥 여기서 살 더 빼면 더 날씬해지는 건데 왜 살을 빼지 말라는 거야? 이랬더니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도 봐라 몸이 빼빼 말라가지고 얼굴 진짜 오지게 크게 보이는데 안 그래도 광대뼈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 그냥 면봉에다가 하얀 드레스 입혀놓은 느낌이거든 여기서 더 빼면 여기서 더 빼면 그게 사람 몰골이겠냐? 그냥 스켈렛 돈 해고리지 딱 이러는 거야 와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망치로 뒤동수를 꽝 쳐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맞은 것도 아닌데 눈에 별이 보이더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날 처음 느꼈어요 사람이 안 맞아도 별이 보인다는 걸 이렇듯 충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순간 말도 안 나오고 혼자 막 어버버리다가 눈물 터지고 막 엉엉 울었는데 물론 남친도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게요 아직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가나 미치겠고 마음이 정말 아예 하나도 안 풀려요 그야말로 대상처죠 벌써 5일 넘게 매일매일 사과하고 빌고 난리인데 차라리 우리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친구였다면 그랬다면 또 모를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정말 이 배신감 미쳐버리겠고요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참 놀란 게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한순간에 식어버리는구나 이걸 처음 느꼈어요 추가 죄송합니다 중간 댓글을 못 가지고 왔어요 아이씨 여기 댓글 보니까 또 바보처럼 눈물이 팡 터지니 사실 연애 때 단 한 번도 저렇게 막말한 적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늘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도 항상 말을 이쁘게 하니까 나는 그게 더 좋았던 거고 또 제가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오지게 받으면서도 살을 미친 듯이 빼고 있으니까 옆에서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무리하지마 너 지금도 충분히 이뻐 내가 네 남친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너 충분히 이쁘게 보인다 내 친구들도 다 나한테 야 너 도둑놈이다 이런 말 한다고 그만 빼라 이런 소리를 해줘서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 대가리 졸라 크네 이게 바로 지 본심이잖아 광대뼈 툭 튀어나와가지고 면봉 걸친 드레스라니 이게 말이 돼요? 어? 배신감도 진짜 이런 거지같은 배신감이 없어 아직도 갈 길이 있고 말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앞으로 뭘 어찌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고 댓글 1번 이런 미친 데크 운접도 아니고 이게 뭔 날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신부한테 저게 할 소리야? 데크 운접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헬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진리의 말씀 그런 거더군요 대가리가 크면 운동 접어라 머리가 크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고 못 만들어도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구글에 데크 운접 한번 검색해보시면 이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느낍니다 2번 그동안 여러 번 말 좋게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못 알아 쳐들으니까 너무 깝깝하고 아씨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팩폭 날린 것 같은데 살만 빼면 다 이뻐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얼굴 못생기고 얼큰이들은 절대 그게 안되지 해당사항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 살을 좀 찌워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낫다고 3번 그저 좋은 말로 안 빼도 이쁘다 그만 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준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끌 끌 끌 끌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이 좋게 좋게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꾸 착각을 하니까 참다 참다 승질나가지고 확 질러버린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 들어 4번 제가 봤을 때 쓴이는 얼굴이 되게 크고 몸매가 별로인가 봅니다 타고난 어조비에다가 라인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얼굴이 겁나 커 보이긴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말이지 남편 될 사람이 감히 할 말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웨딩 드레스가 뭡니까 현존하는 옷들 중에 가장 그 사람의 단점을 완벽에 가깝게 커버해 준 옷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쓴이가 그렇게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단점을 좀 가리고 장점을 잘 살려주는 드레스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동안 입어본 드레스가 너무 별로였나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끌 끌 끌 끌 힘내라고 5번 일단 이 남친 취향이 빼빼 마른 여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남친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원래는 다정한 사람이 같다면 이번에 단단히 주의 주고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는 것도 딱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쓴이는 어쩌면 정말로 살이 약간 붓는 쪽이 더 예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? 6번 아니 미친 하필 말을 해도 면봉에다 비유를 하냐 사람을 더군다나 딴 놈이랑 결혼하는 지 여사친도 아니고 말이지 한창 예민할 때 자기 여친한테 말이야 덜덜덜덜 7번 아니 저걸 어떻게 주워 다물고 던지냐 와 용감하다 8번 그러게 사람이 좋게 좋게 돌려 말할 때 좀 듣지 그랬냐 9번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결혼하자 이때부터 말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드레스 투어 가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14kg로 뺐다는 건 건강하게 잘 뺀 게 아니라 그냥 굶으면서 안 예쁘고 무식하게 오지게 뺐다는 거지 딱 그거 같아 그러니 오죽했으면 남친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말이야 쓴이 혹시 본인한테 강박증이라도 있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10번 미친 면봉의 드레스에 끌 끌 끌 끌 그 남자가 참 묘사를 잘하는구만 야 그것도 능력이야 존중을 하란 말이지 11번 헐 이건 그냥 대놓고 헤어지자라는 거 아닌가 선전포구급이잖아 12번 나도 여자지만 남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나마나 살첩 뺀다고 샐러드 깨작거리면서 또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메리지 불누니 뭐니 등등등 지 혼자 오바 쌈바 온병 떨어설 확률 5만 프로야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야 됐고 그렇게 해도 너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? 그럼 닥치고 가 이거 보니까 제 머리를 이발해 주신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몇 번 안 가봤지만 볼 때마다 저한테 머리통 크다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아 머리가 커서 짧은 게 어울려 어깨도 넓고 머리가 커야지 이게 지금 칭찬인가 까는 건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알겠네요 칭찬을 하신 거였어요 아무튼 뭐 힘냅시다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